쥬리쥬 프로 우리 모델치고 준식이도 다터부터 게임을 할건데요 프로들은 책을 구애받지 않는다는것이 리미티드 에디셀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쥬리쥬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골프치러 솔직히 그냥 여행왔다가 어떻게 골프치게 돼가지고 골프장에 왔는데 사실 골프 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여행이 설레서 그런지 골프웨어를 안 챙겨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사복으로 입으려고 갖고 왔는데 근데 요새 골프웨어가 이런 디자인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윤정 프로한테 제가 조끼 패딩을 빌렸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패치 패치 붙이고 부랴부랴 어떻게 좀 골프 벌써 제명 선수 됐어요 골프 옷 입은 척 했는데 제가 그래도 오늘 재밌는 골프 영상으로 일단 찾아뵙겠습니다 정산 체온입니다 안녕 오늘 초대 손님 우리 모두의 친구 준식이도 모셨습니다 인사하는 거 맞아? 안녕 KPC 초급으로 저희 친구 박준식 프로 모셨어요 준식아 인사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골프채도 없이 와가지고 저희 골프팩 딱 두 개 가져왔거든요 내 첸내? 이거 줄게 네 저희 프로들은 채 구애받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윤정아 인사 장갑 말리고 싶으세요? 일단 장갑 끼시면 돼요 그거 뭐야 진짜? 이거 몰라? 나도 몰라 혜지야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이혜지 프로입니다 저랑 같이 2부터 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조여서님 조예지 프로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호주를 너무 좋아해서 진로 진로에서 스폰 받았어요 진짜? 어디가 진로야? 이거 진로 덕구비잖아 진짜? 오늘 룰은 명량 골프다 보니까 스코어에 구애받지 않도록 좌차우차 게임을 할 건데요 일단 가운데 간 사람이 마이너스 1점 그리고 그 사람은 안 쳐도 됩니다 뭐 그 사람이 자유고요 그 가운데 공을 기점으로 좌측팀, 우측팀을 해서 이 팀들이 준식아 잠깐 빙수잉 좀 안 해줄래? 2대2 해가지고 그 합산 스코어로 이제 또 거기서 마이너스 1점을 가져가는데요 플러스 1점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저희는 오버파 치긴 싫어가지고 점수를 마이너스로 해서 마이너스가 제일 적은 사람이 1등이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5등 5만원 4등 4만원 3등 3만원 2등 1만원 이렇게 캐디빛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2, 2, 2, 2, 3 준식아 연습은 좀 했냐? 계속했어 진짜? 우리 맨날 했어 그래? 야 고생한다 준식아 너 진짜 길어 안돼 아직 준식아 너 키 몇이야? 86이요 86? 재수없군 너랑 딱 30cm 차이야 나 57이거든? 29cm 차이야 그러면 혜지야 주름관리 혜지야 이뻐 이뻐 인상만 안쓰면 아만나를 50점 이상인데 아 귀여워 귀여워 오 섹시해 섹시해 오예 오예 맨투맨을 입고 치는 게 소원이었어요 언제부터? 아니 이런 거 못 입으니깐 그렇지 혜지 빡셔봤도 입고 나 이마 안보니가 아 이거 맨투맨이야? 골프웨어 아니야? 못기 때문에 혜지야 저는 오늘 언더를 차라고 언더맨투맨 골프웨어인 줄 알았어 나는 진짜요? 응 언더맨어예요? 아 요즘에 골프웨어가 너무 우리 일상 보통은 어 헤디 헤디? 너 윤덩이라고 써야되지 림티드 에디션 어? Q 야 자 일단 준식이 볼은 페어웨이 가운데보다 살짝 위쪽 같다고 그러니까 일단 렛츠고 혜지도 고금네요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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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아니요. 이렇게 되면 다들 좌측으로 안 치죠, 이제. 의도적으로 다들 우측으로 위로 치죠. 펜트하우스 보고 치게 해. 야, 어떻게 친다고? 내가 그렇게 치러? 펜트하우스 보고 쳐야 돼? 어, 펜트하우스 보고 쳐야 될 것 같은데? 키티하우스? 아, 저기요. 푸샷. 너네가 들어오래. 잠깐만, 이거 주면 되나? 공 찾을 수 있을까? 잘할 것 같아. 아, 잘할 것 같아. 샷. 한가운데인데. 오케이. 오케이, 샷. 야, 잠깐만. 야, 내가 근데 너무 다운 날 것 같은데? 우후! 샷. 오, 오. 크루샷. 가시죠. 드라이버를 뒷당쳤는데, 이게 지금 그린 기점으로 해서, 가운데라 1점. 1점. 1점? 너가 찍어, 이 년아. 나는 확실히. 아니, 저는 이게,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애들이 큰데요. 저 라이각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채치면, 이제 훅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땅바닥에 있으면, 제가 키가 조금, 애들이 커서, 이렇게, 베이스가 이렇게 돼 있어서, 헤드가 빨리 돌아서, 들어오가 나요. 오늘 이걸 감안하고 쳐보겠습니다. 아무튼, 가시죠. 너 40발도 없는데, 48도 치니까 어때? 처음 쳐봤는데, 피칭 컨트롤이 좋아. 아, 피칭 컨트롤이 더 좋을 것 같아? 어. 근데 나도, 나는 원래 40발도 쓰긴 썼었는데, 애들 치기 너무 길어. 근데 50도랑 느낌이 확실히 틀려. 그치? 이건 좀 더 아이언 같은 느낌이야. 아이언 같은 느낌? 피칭이 피칭이야. 어 그치. 피칭이 원래 리얼로는 48도니까. 반응? 오! 언니 그림 1정도 아닌 거 같은데요? 무한이라니까 빨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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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더 더 더 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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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오케이! 오케이 해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센터 이렇게 치면? 오케이! 아이 스파! 아니 보기! 벌레! 오케이! 마크! 땡큐! 1번을 2차! 이 파슬리 150m 굿샷! 오! 오! 대박! 우와! 굿샷! 굿샷! 오! 123m? Not bad! Not bad! 거리는 맞았다! 저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불러주세요! 왜요? 아! 하루에 천 킬로도 운전하신다는 그 유명한 그 유명한 버스 기사님 아니에요? 이게 뭐야? 오! 바람을 무시하네! 우측 나가리다! 우측 나가리다! 여기까지 줌해라 이거 이거 이게 니어다 이거 어떡해 거리가 딱 맞아 이게 와ell 이거 세 몇번인데 오우 대박 하나 둘 나이스 어퍼치 오케이 쎄다 오케이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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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쎄요 준식이 버디 퍼팅 홀이나 날 뻔했어요 오케이 맨 오 쎄 오케이 쭈쭈쭈쭈쭈쭈쭈쭈 3점짜리 갑니다 팝파이브에요? 영양골프 어때?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좀 더 반응 없어 봐 좀 더 이제 여기가 바다 보이는 홀이에요 그린 가면은 원래 여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추운데 오늘은 대변항이 진짜 대변항이야? 그럼 다같이 똥 싸놔야 아까 똥 싸려왔는데 미쳤나봐 3번 홀 티샷 팝파이브 왼쪽 오비야 왼쪽 오비야 오비? 다들 왼쪽으로 안 치겠구만 시 거의 20도야 체감 온도 손바지 입고 와가지고 얘 걷었어 오 굿샷 오 굿샷 오비야 더 이상 우측은 없어 여기 우측 가면 별로 난 준식이가 해저 빠졌을까봐 그러지 우선 혜지가 한가운데야 혜지 공하고 우리 공하고 가운데 보내면 돼 내가 우측 나가면 이제 또 모르는 거야 뒤에서 뭐라고 해 오비야 오비 해저드래 해저드 여기 3점짜리라 가운데가 아니 근데 진짜 예지 춤췄어 다 들려 공 살아있었어요 좌측 나는 못 끼면 공을 못 치겠어 골프 처음 칠 때 이후로 브릿지스톤 처음 써요 그때 투어 스테이지 아 투어 스테이지 맞아 이게 뭐야 이거 굿샷 굿샷 감자 고구마 감자 고구마 감자 고구마 한 대야 어 오자 주세요 어 세임 이 살았어요 모름 높이 위해서 네 아니 저 5번 6번 주세요 밀리터리 어때? 귀여워 세컨에서 근데 꼬라박은 거야? 어? 아니 살아있으면 됐지 꼬라박도 아니 골프는 살아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네 굿샷 감사합니다 52도 52도 오케이 이쁘게 붙여주세요 이거 야하드분에 있어 굿 서드샷 굿샷 3번 홀 공 어딨죠? 이거 구제 돼요? 그게 구제가 왜 되죠?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무야 아 해저드 안쪽이죠 해저드 안쪽이죠 드롭할게요 해저드 드롭하십니까? 그냥 쳐버릴까? 야 이거 그냥 밝혀줄게 오케이 나 해저드 아니었어 나는 아 카트도 어 난 도로 들어 오 굿샷 오오 와 야 나이스 어프로치 나이스 파 distraction genres 오소 오오오이 오케이 ematic 아심 peut 빡 진식아 여기로 엄청 많이 봐야 уч지 오케이 많이? 내리막만 좀 봐 내리막을 보라고? 이거 3점짜리 오린데 주현이가 3팟을 해야 돼 다 하죠 오 나이스 얘들아 2봉만 빨려야 돼 오 샷 나 빼 나 빼 이번엔 혜지 윤정이 팀인데 굿샷 이런거 시즌중에 찍어야지 할 수 있어 펌프에 런 오 나이스 아 땅인데 나이스 가야지 오케이 너무 약한데 안 약하지 약하지 야 오케이 해줘 한클럽 이네잖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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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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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점을 못 닿았었는데 드디어 1이 생겼어요 이거는 공도 중요한데 팀을 잘 만나야 되거든요 저는 내가 너무 못 치고 있어 근데 우리채가 없잖아 잘 치고 못 치고 못 치고 어 근데 우리채 없잖아 지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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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